해죽순 동동주 드디어 출연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술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 질문에 막걸리라고 답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막걸리는 막그르다에서 온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막걸리를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 선조들께서 음룡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에서 정확히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신라시대 때부터 주로 농산일을 하던 농부들이 새참이나 반주 등으로 마시던 농주로 전래되어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막걸리는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시대 이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탄압을 받은 애달픈 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세수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막걸리를 농가에서 담가 먹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세무소 직원들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농가를 찾아가서 담가둔 막걸리를 비롯 누룩 등에 이르기까지 빼앗고 엄청난 벌금으로 농민들에게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었던 사실은 6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실 터입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로 막걸리는 농가에서 스스로 주조해서 먹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후로 제조와 유통 등이 자유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애달픈 역사를 간직한 술이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막걸리인 것입니다. 황금손도 어린 시절 세무소 직원들이 검은색 지퍼를 타고 와서 마을 앞에 세워두고 술을 숨겨놓은 집들을 수색할 때 동네 청년들이 몰려가서 항의의 표시로 지퍼를 엎어버렸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랬기에 황금손은 막걸리에 대한 추억이 더 또렷했고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막걸리를 만들어 보려고 수백 번이나 시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해죽순을 활용한 막걸리의 제조 방법에 대한 발명특허까지 치도가게 되었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정식으로 해죽순 막걸리 유통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다시피 해죽순은 지구상의 많은 식물체들 중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가장 많이 함유한 존재입니다. 해죽순을 우리 전통술인 막걸리에 접목했으니 마시며 그 효능이 어떠할 것이라는 점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해죽순 동동주의 시판을 목전에 두고 국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출시 전에 해죽순 동동주를 시험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 막걸리의 유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십시오. 010-2911-3916 배대열 차원이 다른 우리 전통술 해죽순 동동주를 시험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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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